한국의 장소로서 한국의 장소로서 한국의 장소로서 기광이 오빠 어디 있어요? 기광이에 놀러갔어요 오빠, 내가 놀러가는데요? 네 미역국 아 미역국 아, 성경이고요 성경아, 기광이 가라 아, 미역국 아, 제가 집 보러 왔어요 아, 전자시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네, 바나나 왜요? 욱 한번 놀려고 그러고요 다행이니까 다행이었습니다 매니저 셀프카메라 요새 너무 안해요 요새 왜 사탈이 안하나요? 알아요 알아요 부미 때문에 정신없는 거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진상 내가 진상 대전 팬 사인했대 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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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저희 오아시스 갑니다 안녕하세요! 조용히 안하시면 우선에서 진행해주세요! 네! 안녕하세요! 부산에 왔습니다. 부산 팬사인회 현장에 왔는데 팬분들이 저희를 보고 너무 많이 아껴주셔서 좋아해주시는 나머지 참유시 데뷔 격하게 격한 두 번째 분까지 했거든요 저희가 저희가 잠시 이렇게 나와있어요 팬분들께서 조금만 질서를 지켜주셨으면 다치실까봐 갑자기 힘든데 빛이 보이지가 않을 때 손길을 기다렸었죠 그대는 모르죠 세상에 하나 그대가 다치실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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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실까봐